오는 28일부터는 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되고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 만 나이에 대한 모든 것 조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오는 28일부터 법적, 사회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,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되는데요.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상에서는 주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터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다면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먼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.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본인의 나이가 되고요. 반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. 1990년 3월생과 12월생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3월생의 경우 만 나이가 33살, 12월생의 경우 한 살을 더 뺀 32살이 되는 겁니다.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초등학교 입학이나 정년 퇴임 연령, 연금 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. 술, 담배를 구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용됩니다. 즉 올해 성인이 된 2004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그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. 병역법과 시험 응시 관련 법령에도 여전히 연나이가 적용될 방침입니다. 법제처는 앞으로 연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KBC 조윤정입니다.